포토샵의 스팟 복구 브러쉬는 사진에 있는 결함을 수정하고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상에 보이는 먼지, 전선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방식으로 이미지에서 다른 개체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살펴보죠. 먼저 배경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정 내용을 적용하고 배경 레이어와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의 일부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손쉽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툴 패널 맨 아래에 있는 돋보기 툴을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최대 100%까지 빠르게 확대됩니다.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손툴을 활성화하고 물에 비친 워싱턴 기념비가 모두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이 툴의 옵션 막대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복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인식은 기본 값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복구 유형은 이 사진에서처럼 잔물결과 같은 패턴 요소가 포함된 영역을 복구할 때 적합합니다. 근접 일치는 주위 영역의 색상과 디테일이 균일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 값인 내용 인식을 그대로 두고 브러쉬 크기를 조금 변경해보죠. 브러쉬가 기념비와 이 거위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오른쪽 대괄호키를 몇 차례 누른 다음 브러쉬 커서를 크게 만들어 브러쉬 크기를 조정합니다. 왼쪽 대괄호키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집니다. 물에 비친 기념비 위에 있는 잠든 거위를 제거해보죠. 이렇게 하면 일부 포토샵 수정 툴에서처럼 디테일을 복사할 영역을 샘플 지점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체를 브러쉬로 칠하면 되죠. 그러면 스팟 복구 브러쉬가 이 브러쉬 획으로 정의한 영역 밖을 분석하고 지금 브러쉬로 칠한 영역의 주위 색상과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혼합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냅니다. 결과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이동하여 작은 결함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다 됐습니다. 훨씬 좋아졌군요. 이 이미지에 있는 다른 개체를 제거해보죠. 스페이스바를 눌러 손툴을 활성화한 다음 멀리 있는 두 크레인이 잘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좀 더 확대해보죠. 확대를 위한 단축키는 맥OS의 경우 커맨드 플러스를 윈도우즈는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크레인 주위에 있는 하늘의 색상과 디테일이 비교적 균일함으로 근접 일치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약 45 픽셀입니다. 두 크레인의 상당 부분을 브러쉬로 칠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깔끔하게 사라졌네요. 여기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칠해보죠.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처럼 기념비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개체를 제거하는 경우 근접 일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죠.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커맨드 Z를 선택하고 다시 내용 인식으로 설정하고 브러쉬로 칠해보죠. 훨씬 나아졌네요. 기념비 근처에 있는 이 크레인의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약간 작게 만들어 세밀하게 제어해보죠. 아주 좋습니다. 이 크레인의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보겠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할 때 유용한 비법을 알려드리면 특정 영역을 샘플링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 경우 올가미 툴을 활성화하고 한 번 더 화면을 확대합니다. 올가미로 크레인의 아랫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때 아래 건물이 선택 영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J키를 눌러 다시 스팟 복구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0 또는 윈도우즈의 경우 컨트롤 0을 선택하여 이미지 전체를 화면 크기에 맞춥니다. 위에 레이어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몇 차례 끌고 켜면서 잘 수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포토샵에는 이미지에서 개체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정 툴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거나 간단한 요소를 제거할 때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하면 최상의 결과를 사용하면 최상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